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는 이미지 편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 장의 이미지 또는 여러 이미지를 편집할 때 그 각각의 편집행위를 모듈화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기능의 키는 레이어 패널입니다. 여기 패널을 보시면 현재 배경이라고 적혀있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이 배경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이미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위에다가 만약에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위에다가 제가 좀 진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 이미지는 그 뒤에 있는 배경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제거한다고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같은 이미지를 편집해버린 거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컨트롤 Z를 눌러서 옛날로 돌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라고 하는 여기 조그맣게 생긴 버튼 있죠.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지를 편집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지만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체크박스만 해제하면 그 이미지가 사라지죠. 방금 제가 편집했던 그것은 바로 제가 펜툴을 이용해서 편집한 이미지를 편집한 부분이 그 층만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위에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특정한 영역만이 영역이 마음에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하면 그 제일 뒤에 있는 저 원래 배경 이미지는 그대로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제가 펜으로 편집한 내용은 이렇게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미지 레이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기능은 이렇게 제가 선택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삭제할 때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휴지통 기능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선택했던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특별히 레이어를 만들지 않으면 원래 선택되어 있었던 이미지 위에 직접 편집된 행위가 덮어쓰게 됩니다. 그런데 타이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것을 특정하게 레이어를 생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클릭하는 순간에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비XLR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크기는 150이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보시는 것처럼 어떤 편집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것도 있고 레이어가 생성되지 않고 원래 이미지에 덧칠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배경은 보통 우리가 비트맵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미지고요. 앞쪽에 있는 이 폰트는 벡터라고 하는 형태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너무 확대를 했네요.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는 이렇게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거칠어졌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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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있는 제가 아까 입력했던 이 타이포는 아무리 이미지를 키워도 그 이미지의 이미지가 거칠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 뒤에 있는 이 배경 이미지는 비트맵이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에 있는 폰트는 벡터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폰트 이 폰트를 특정한 영역만 선택해서 지우거나 편집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이 폰트를 여러분이 비트맵 타입의 이미지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은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레이어 레스터화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이 이미지는 비트맵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확대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이 이미지가 이렇게 계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더 이상 비트맵이 아니라 백터가 아니라 비트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이미지의 특정한 영역만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 필터에서 가우시한 흐림 효과를 통해서 그 이미지 부분만을 이렇게 흐리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픽셀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는 서로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것들을 합치는 것이 더 좋거나 합쳐야 되는 경우 또는 작업이 다 끝나서 이제 같은 이미지로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이미지와 이 밑에 있는 레이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래 레이어와의 병합을 누르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픽셀러라고 하는 레이어와 밑에 있는 배경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가 됩니다. 자, 선택해 볼게요. 자, 이미지를 레이어를 아래 레이어와 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를 누르면 그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와 폰트가 같이 편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컨트롤 Z를 해서 방금 제가 한 입력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어떤 특정한 레이어만을 병합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이는 레이어와 병합을 하게 되면 모든 레이어가 같이 병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서 제가 레이어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얘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레이어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상당히 많은 기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편집을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면 이 레이어를 편집하고 레이어를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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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